지난 주일 7일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 바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버이날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버이주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이제 절기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어버이주일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어떤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기가 막힌 사연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 아가씨가 이제 행복의 꿈을 꾸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예쁜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 아이가 뭐 아주 어렸을 때인데 남편이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된 이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과부가 된 이 세댁은 재혼을 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자기의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그런 혼신과 사랑과 그 수고의 덕분인지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어떻게 장가도 이제 보냈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뜸하고 또 집에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일이 너무 바쁜가 보다 너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연락이 와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도 안 받고 도통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겨도 크게 생겼는가 보다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주소를 가지고 시골에 사시는 이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서울에 이제 아들의 그 아파트 집을 수소문에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어떻게 아들 부부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아들의 이제 신원을 조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부부가 손주들을 데리고 이민을 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때 어떠했을까요? 정말 무너져 내렸겠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사연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집은 너무 낡고 허술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 거예요 정말 나이 드신 분이 거차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 이렇게 하는데 이 어머니의 말씀이 외국에 이민 간 그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여기 찾아왔다가 내가 이사가고 없으면 그 아들을 내가 못 만날까 봐 그 아들이 나를 못 찾을까 봐 내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녹아내리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정말 또 부러워 싶은 이름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내가 꼭 부모님을 공경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 안 하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열 가지 개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십 개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도리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개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여호와가 준 땅에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곤 이 시대를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을 학대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요양원 같은 데에다 가서 내버려 두듯이 그렇게 버려두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님을 목을 주르고 부모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페륜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우서 3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며 부류 자식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문화와 문명이 바뀌고 학설이 바뀌고 사람들은 왔다 갈지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실 때 그 10가지 개명 가운데 딱 중간에 1개명부터 4개명까지는 인간이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께 지켜야 될 천련의 법도를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인륜의 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간인 5개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부모 공경이 인륜의 그런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며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선생님을 존경하고 상사에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 사회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륜의 첫 번째 법도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고 이것이 세워져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그리고 지금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에서 어디서 뚝 떨어져 나왔습니까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된 도리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며 자식의 여러분 도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은혜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태행태하시고 그리고 이 부모님께서 나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자기는 좋은 것을 먹자 그분은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려고 자기는 늦춘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를 위하여 그 어떤 헌신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부모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신다고 머리를 좋아하신다고 항상 집에서 밥 먹을 때 보면 살이 통통 붙은 데는 다 자식 새끼 주고 자기는 머리에 붙은 게 있습니까? 머리만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 줄 몰랐죠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아 어머니가 생선 머리를 좋아해가지고 나한테 이걸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 살도 붙어 있지 않는 그 머리를 먹고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아플 때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시며 그리고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천만 분의 일이라도 여러분 보답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한 자에게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명이 너무나 중요한 개명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개명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많은가 성경에 보니까 노아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아버지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을 이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아들에게 축복 임한 것처럼 그 아버지인 요나 노아 때문에 그 자식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자식들 가운데 샘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그 벌거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뒤로 가지고 보지 않고 그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흉을 보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가리웠던 샘과 야벳은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 창대한 그런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샘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그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재단에 올려놓고 불로 그 재물을 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거의 120세가 되고 이 이삭은 이제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의 결방을 당하고 번제된 그 재물을 사르는 재단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복 영적인 복 아브라함의 모든 복 물질의 복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집안에 있을 때도 부모님을 공경했고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늘 부모님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나중에 형제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그 형들에게 가서 부모님을 모셔오도록 해서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노후에 부모님을 공양하면서 공경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장자가 받는 두 몫의 그런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리고 이런 효도하는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이토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우랑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가운데도 자기 부모님 노모를 모셔왔다가 그 전쟁터에서 피난다니면서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섬기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효자인 다위되게 왕이 되게 하시고 부경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부로 알려진 루스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나라에 이민 온 나오미라는 그런 여인의 시어머니의 그 아들인 기름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는 가운데서 시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동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 루스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나이든 외로운 시어머니를 그냥 버려줄 수 없어서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인종차별, 편견 이런 것들이 심한지 모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수모와 그런 멸시와 전대를 각오하고 낯설고 물설은 그런 여러분 이 유대 땅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홀로 보내지 않고 오게 됩니다 오직 그 외로운 시어머니를 잘 노후를 섬기고 보살펴드리고 효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보아스라고는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주셔서 외로웠던 이 여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게 하고 그리고 축복된 인생을 사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보는 편지 가운데도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어떻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도록 철저하게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내가 돈을 보이고 그리고 내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어디서부터 부모인 나를 공경하고 부모인 나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인 나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보면 있잖아요 그런 걸 느껴요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지금 거꾸로 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그 자녀들도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러분을 공경하도록 여러분이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하는 자식은요 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 진이야 여기 보면 그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자기 부모를 부모님이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 내 자식은 좀 잘 가르쳐야지 해가지고 등골이 희도로 손발이 다 닳도록 그렇게 고생해서 키워놓으니까 자기 부모를 무시합니다 무식하다고 이런 못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런데 부모를 경호리 여기는 자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자, 자문 2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왜 부모님 나를 낳아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부모에게 대든 적은 없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하냐고 여러분 부모님의 가슴에 대묻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식들은 결코 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문 30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기 보면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님을 조롱하고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므로 부모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가 그는 저주를 받고 종이 되고 그 후손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루베는 장작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반역하고 영문을 했던 압살롬은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액했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집안이 망하고 직분이 박탈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어도 불효자는 성경이 말합니다 결코 잘되지 못한다 결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먹어도 결코 여러분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부모님께 효도하고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하는 걸까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요 그분을 귀중여기고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님을 어떻게... 그 부모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나를 위해서 온갖 모든 수고를 다하신 그 부모님을 귀중이고 높여드리며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부모님 은혜를 알아야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야 하나님 앞에 좋은 신자가 되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가 효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 자식들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제사 지내라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식에게 잘못되라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뭐예요?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나에게 뭘 하라 하지 말아는 건 다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 우리 어머니께 불순종해가지고 지금까지 두고두고 하나 후회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젊었을 때 결혼했을 때 국가적으로 뭘 했어요? 하나 낳기 운동을 했어요 뭐 한 셋이나 넷을 하면 그때는 미개인 취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택시 기사가 눈으로 째려보고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막 쳐다봤다고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 제가 서러움 당한지 아세요? 그분은 네 명을 낳았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낳고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하나만 낳다고 계속 정부에서 하니까 하나만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저 하나만 낳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뭔 소리야?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아무리 안 돼도 두 명은 돼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와서 여보 아니 우리 하나 더 낳자고 그러니까 돼 아니 뭐 하나만 자기는 조카돼 그럼 절대 안 낳는다 그럼 남자 혼자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만 낳기로 하고 저도 이제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어요 뭘 아들이 딱 초등학교 들어가 얼마 안 지나니까 뭐라고 동생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동생 내놓으라고 동생을 어떻게 지금 같으면 제가 용기 내서 가서 다시 보건수술을 했을 건데 그때는 저희 집사람 너무 싫어하고 또 제가 다니는 그때 교회가 너무 막 종말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막 저 그리스도 나타나고 육육이 표 받으면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우리는 뭐 안 먹고 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애가 우유도 못 사고 이런 거 해갖고 막 먹을 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당신 뭐 육육이 표 안 받을 자신 있어요? 그때는 더 깊이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정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지나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어요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정말 이게 내가 너무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효도라는 것은 첫째 부모님을 귀하게 얘기하고 높여드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께 근심 걱정을 시켜드리면 안 돼 그런데 꼭 어떤 자식들은 아니 자기 힘든 것을 부모님한테 가서 다 말해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잘 보살펴드려야 돼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용돈도 충분히 들여서 그런 어떤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실 수 있고 가시고 싶은 데 가실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바람도 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은 작은 거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해서 감동받으시고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부모님 모시고 바람 쐬러 가보세요 식당에 가서 좀 맛있는 거 사드려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부모님께 잘하고 며느리들이 아들들이 사이들이 정말 장인 장모님께 정말 잘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불효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 결코 여러분의 부모님은 구원에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정말 효도할 때 아 내 자식이 저렇게 효도한 걸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 공경할 줄 모르고 그러면 부모님께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겠어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누구 며느리 때문에 우리 누구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다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우리가 불효해가지고 내 부모님이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잘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살아계실 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는 효도는 미루어선 안 돼요 섬기고 싶어도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선에서 근무하면서 탈벌근 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병으로 근무하면서 부모님 생각 많이 했죠 내가 제대해가지고 그때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해서 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호강시켜드리고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수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부름을 받으니까 물질적으로 무슨 어떤 부모님에게 잘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얻게 된 거 그리고 성령 임하고 나서는 한 5년 동안은 아예 제가 부모님께도 어디 전혀 집 밖에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 저를 훈련을 시켜서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데도 제가 한 5년간 부모님께도 못 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장사 지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 첫째 돌아가셨을 때 막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면서 하... 이게 막 그런 너무너무 막 그런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은 그놈들이 자주 찾아올란가 자네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어서 여왕병원에 계실 때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 형제들이 갔는데 저도 이제 매주 갔죠 근데 헤어져가지고 올 때 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잘 가라 하면서 손을 흔드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때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90세 91세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 여왕병원을 제일 정정하신 거예요 보니 걸어다니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60대들도 다 힘들어가지고 한데 그런데도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 아... 그 에베를 제대로 좀 드리고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요양병원이나 요양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세대가 아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남은 생에 행복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요양병원을 아니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진짜 우리 부모님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우리 효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내가 내 육신의 부모에게 하지 못한 그런 효도 하늘 아버지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애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산을 수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아서 양육하고 내 영혼을 먹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세 부모가 계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육신적으로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낳아서 내 영혼을 양육하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인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종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일만 스승이 있으세 아비는 많지 않다고 사도바울이 있는데 저는 성도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제가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의종들은 단순히 여러분을 그냥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아서 양육하고 여러분이 영혼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부모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이런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보니까요 제가 35년 지금 이상 목회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에 나왔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그런데 제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축복권자인 육신의 부모 그리고 주의종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그런데 육신의 부모에게 부려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잘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지 않아요 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잘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한데 주의종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잘되지 못합니다 이 세 부모 여러분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축복권자가 되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낳아서 양육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의종들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특별히 주의종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넘치도록 섬김을 받고 있고 제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전혀 못했어요 교회 갔다가 11조 하나는 설교 듣고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그게 제 내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 11조로 하나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게 직무유기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목사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 이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고 너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고 했는데 11조를 제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보고가 열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 이런 그 축복을 받는데 제가 안 가르쳐가지고 아 시험 들까 봐 이거 부담스러워 할까 봐 안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 축복을 못 받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때요?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잘 섬기시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건 자기 섬겨주라고 할까 봐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가지고 어떻게 하냐 부흥강사를 데려와요 그럼 부흥강사들이 단임 목사는 그 말을 못 하거든 왜? 혹시나 자기를 섬겨주라고 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성김을 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부모에게 효도한 그런 사람은요 잘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효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이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주의종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정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가 오늘에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적인 희생과 소고를 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경성하면서 해산에 수고를 하고 있는 주의종들의 그런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정말 효자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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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